안녕하세요 성우양효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하는 온라인 당문 분석 스터디 배우수업에서 6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배우수업 스터디는 보내주신 연기 보이스파이를 디테일하게 분석하면서 진실성과 좋은 연기에 대해서 나눠보는 수업이고요. 12명의 멤버와 청강생분들이 함께 수업하고 전극 연기를 주로 다룹니다. 12월 첫 주부터 수업이 시작되고 한기수는 3개월간 진행됩니다. 수업료는 무료. 지방에 사는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청강만 하던 분들도 신청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조건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수업이 가능하신 분, 6개월 이상 성군부를 하고 계신 분, 23살 이상 40살 이하의 분, 보이스파일 외에도 독후강 등의 숫자가 있으니까요.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실 뿐입니다.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아이디 EUGENE 숫자 2 영어 2 댓글로 안내해 드릴게요. 카톡 아이디로 본인의 연기 보이스파일과 자기소개, 이름, 나이, 사는 곳, 공부 경력 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1월 15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11월 17일에 개별 연락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지망생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래요.